노원구가 새학기를 앞두고 학습 테마 공원인 역사의 길과 지구의 길 해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모집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며 1회 최대 해설 가능 인원은 60명입니다. 해설 프로그램은 총 1시간으로 구성되고 노원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지난 2015년 마들 근린공원 산책로에 조성된 역사의 길과 지구의 길은 학습 테마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